그래서 메타버스, 아까 이제 음대, 미대, 그렇죠? 미대에 가면 죽어있는 그림밖에 안 그려요. 움직이지 않는 그림.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광고도 안 해요, 전부. 화면에, 그렇죠? 벽에 있는 화면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라이브 아티시대가 왔다, 라이브 아티시대. 변하는 육 그림이. 네, 그림이 변해요. 해리포터 영화 보면 뭐 초상환을 움직이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라이브 아티시대입니다. 그래서 음대, 미대, 미대 가서 죽은 그림. 4년 동안 그려가지고 뭐 했어요? 전부 이렇게 다 바뀌는데 이렇게. 이 큰 것들이, 그렇죠? 그림이 라이브 아티시대거든요. 이 그림을 액자에다가, 그렇죠? 큰 화면에다가 그려놓고 방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막 돌아가고 이걸 선택해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림을 다 6개를 해서, 그렇죠? 아주 몽환적이고, 창의적이고, 여기 안에서 막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라이브 아티, 라이브 아티, 라이브 아티, 라이브 아티, 라이브 아티, 라이브 아티. 네, 이거요. 미대 가면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AI,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화해서 또 만드는 것은 또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나는 이런 이미지를, 그렇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그렇죠? 뭐 키스하고 부딪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디자인은 또 사람이, 그렇죠? 처음에는 해줘요. 그다음에 모디파이, 변형시켜라 이런 게 있거든요. 변형시켜라 하면은 이런 거 비슷비슷하게 막 AI가 여러 개를 막, 그렇죠? 수십 개, 수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대단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그림 멈춰 있는데 이게 라이브 아트가 생기면서 죽은 그림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네요. 그렇죠. 죽은 그림은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아직도 죽은 그림이 사겠죠? 네,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죽은 그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라이브 아트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메타버스 안에 딱 붙어있는 게 뭐가 관심 있겠어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움직여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 증강인간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증강인간이라는 거는, 그렇죠? 늘렸다는 거죠. 나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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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증가시키고 강화시켰다. 증강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얼마 뉴스 봤을 때 뭐 현대차에서 산업용 로봇 같은 걸 만든다고 그러니까 무거운 걸 쓰기 쉬워지게 해 주고 뭐 군인들 뭐 좀 보조 이런 로봇장치 이런 거 있다. 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인간의 그 능력을 좀 더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다양한 예가 있겠죠, 그렇죠? 우선 이거 보면 재밌어요. 이거는 자동차인데, 그렇죠? 차 안에 의자가 아예 없어요. 처음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작은 차잖아요. 방 안에 들어가요, 방 안에. 방 안에 들어가는 의자, 휠체어, 자동차, 신제품입니다. 자율주행인가요, 왜? 자율주행은 그 앞에 저기가 있어요, 일단은. 운전대는 있어요? 네, 운전대는 있어요. 아직까지 자율주행까지는 안 갔는데. 또 중요한 거는 휠체어들이잖아요, 그렇죠? 휠체어들, 이제 휠체어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로봇이 나와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나와 있고 이 휠체어는 단추만 누르면 계단을 확. 계단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구나. 네, 휠체어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또 바퀴를 줄여요. 대박이다. 이게 지금 제일 그래도 인기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단 때문에 이제 망하거든요, 사실. 전부 계단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6년 전에 나왔던 건데. 6년 전에. 뒤로 뒤집어서, 그렇죠? 뒤로 계단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딱 봐도. 거기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나와서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라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불편하게 올라가는지, 그렇죠? 이게 톱니바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건 있으면 새롭게, 그렇죠? 뭔가 새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엑소스켈리탄이라고 해요. 이게, 엑소스켈리탄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겁고, 그렇죠? 뭐 걸어다닐 수가 없고, 이거 완전 마비 환자들에게 입히는 거였잖아요. 엑소스켈리탄. 엑소스켈리탄 수트라 그래요, 옷이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마비 환자들이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외골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 진짜요. 싼박하게, 그렇죠? 이제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신마비 환자가 이렇게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 지금 이것만 해도, 한 10년 후가 되면 거의 안 보이게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로봇도 일단 하나의 우리의 생활 파트너로서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남자와 여자와 로봇 친구를 많이 사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인간이 증강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3D 프린트로, 그죠? 씩씩씩 프린트를 해서 심장, 하트 이런 것도 프린트가 돼요. 이미 뭐 얼굴 프린트, 무슨 프린트, 뭐 귀, 그죠? 귀 이런 거를 프린트를 해서 before, after. 프린트로 한 거예요? 그리고 after, after. 예, 3D 프린트로 프린팅해서 사고로, 그죠? 또는 질병으로 귀가 날아가면 진짜처럼, 이거 전부 다 수술한 거예요. 프린트해서 3D 프린트로. 이 사람은 귀를 양쪽으로 잃어버렸는데 사고로 자기가 원숭이 귀를, 그죠? 그래서 디자인해서 갖다 붙이고, 이름이 이 사람은 로데오예요. 엄청나게 인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기보여져, 기보여져 해서 연예인이 됐어요. 코,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은 많아요. 이거는 스컬, 그러니까 뇌예요, 뇌. 뇌는 이제 뼈인데, 그죠? 뼈도 이미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 그 다음 한 번, 예, 뼈, 스컬, 그러니까 해골이죠, 그죠? 이거를 이미 프린트를 해서, 이건 언제 쓰느냐, 교통사고로 그냥 내가 부서졌을 때 이런 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강인간이 많이 탄생해서, 이것은 그죠? 이 혈관을 프린트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혈관을, 혈관을 프린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혈관을 2014년 유니버스트의 시드니에서 프린트를 했어요. 심장, 귀에 심장 프린트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 프린트 회사에 가서 사탕 프린트한 거 먹고 있는 장면이고, 얼굴 프린트하는 회사도 갔어요. 이 회사는 뭐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화상 입고 환자가 됐는데, 돈을 다 떨려 부어서 아들의 피부를 그죠?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 피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팔려야 되는데, 화상 환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회사한테 팔았어요. 리얼 에프라고, 일본 사람이 이제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면은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면, 이 전부 가면 400만원, 500만원 하던 것이 전부 가면 쓴 사람들입니다. 가면인데, 이 사람이 CEO였고, 그렇죠. 요거를 얼굴에 딱 붙여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회사가 이제 이름도 바뀌고, 주인도 막 바뀌면서, 너무 이제 다양하게 얼굴을 그릴 수 있는데, 요거, 요런 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진짜 사람 같아요, 진짜 이 사람 같아요, 그렇죠. 진짜, 진짜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까지 프린트를 잘 할 수 있다. 그 회사가 팔려서, 그렇죠. that's my face.com으로 갔다가, 아까 얼굴 잠시 보여주는 거 이거입니다. 요거, 그렇죠. 요것을 3만 9천원에, 그렇죠. 4만원에 파는 거예요. 4백만원, 5백만원 하다가, 요거는 그죠. 9만 9천원,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요거 얼굴을 딱 갖다 붙이면, 요 위에는 진짜 피부고, 요거. 자, 이제 60세 얼굴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항상 요거만 딱 붙여가지고, 이거 나오면 화장품 장사가 어떻게 될까. 진짜 오른쪽 진짜 얼굴, 왼쪽은 가면입니다, 가면. 네, 이런 정도로. 증강, 인간은 그죠. 인간의 얼굴이 뭐 60이 됐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증강한다. 자꾸 강화시킨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도 증강이죠. 네.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인간 증강시킬 수 있는 거다. 네. 뭐, 다양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국경이 소멸한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자, 아까처럼 만약에 이제 뇌를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그 놈의 정보가 우리 동네 뭐 마포구에, 또는 뭐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성북구에서 생산된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국어시간에 홈민정음을 배운다. 그렇죠. 세종대왕을 배운다. 세종대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거를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어선생님, 내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정말 그분이 이제 시간에 가리키니까, 내가 애국심도 생기고,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경지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이제 기계에서 그냥 정보가 팡팡팡 들어와요. 그러면 국적이 없는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업데이트 된 거, 어제 나온 거, 과학기술은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홈민정음을 배우지도 않고, 한글을 배우고, 뭘 하지 않고, 뭘 했다 하면, 애국심이 안 생기죠. 내가 한국사람이니까 부터 시작해서. 마인드 업로딩까지 생기거든요. 이거를 보면 마인드를 업로딩 해요. 이게 영화인데, 그렇죠? 트랜스엔더스 영화가 한글에 나왔을 때, 과학자 윌이, 이 사람이 슈퍼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테러를 당해가지고 내일 죽어요. 근데 내가 슈퍼컴퓨터를 연구해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가르쳐주고 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마인드를 업로딩 해 놓고, 다 업로딩을 해 놓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자, 이제 뭐 내일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와이프한테, 와이프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와이프한테 뭐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가 죽으면서 마인드를 업로딩 하고, 갖다 뿌려요. 크리메이션 해서 갖다 뿌려요.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벽에 얘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굿모닝 에블린 하고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지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How To Create A Mind 해서, 이 사람은 레이커즈와 이런 데 유명한 사람인데, AI 인공지능의 최고 대가, MIT 그리고 박사학위를 7개를, 그죠? 소유하고 있고, 명예 박사학자. 엄청나게 IQ가 210이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즘에 현대 아인슈타인이다. 또는 현대 에디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책을 쓰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그게 How To Create Mind 가. 어떻게 마인드를 어떻게 크리에이트, 창조해서 어떻게 업로드하고 뭐 하는지까지. 이렇게 사람의, 인간의 그죠? 능력이 증강한다는 거죠. UN 미래 포럼에 이사하고 이 사람이 저희 행사에, 한국에 제가 두 번이나 초청했고 왔다 갔습니다. 자, 그래서 증강인간 뭐 그죠? 이렇게 인간은 그 옛날의 인간이 아니다. 증강인간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온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증강인간은 칩을 그죠? DG에게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환자에게만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사람은 넣을 수 있어요. 네,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간질환자. 그 다음에 치매로 잃어버린 환자. 주로 마비된 환자들에게 뇌에 칩을 넣어가지고, 그죠? 측두엽이라든가 거기 운동신경을 그죠?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게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거는 지금도 이제 가능한데, 사람은 올해 말 내년부터 FDA가 승인을 해준대요. 오. 아, 진짜요? 네. 거부감이나 약간 두려움은 없나 봐요. 100만원, 200만원. 이미 칩 넣은 아이들 많아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좁쌀 만화에 만지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찍 계산하잖아요. 찍 계산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뭐가 없어지느냐. 강도. 이런 게 없어져요. 여기 돈이 들어있는데 이걸 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잠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자동차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 옛날에 바퀴가 있었어요. 바퀴가 없었을 때는 이 동네에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깡깡해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집에 못 돌아올까 봐 거기 나서. 그런데 바퀴가 생기면서 그죠? 마차가 생기면서 이웃 동네까지 갔어요. 그죠? 마차 다음에는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이웃 도시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비행기가 생겨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그죠? 자, 이런 자동차 이제 자동차가 가장 문제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죠?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이제 자율차로 간다. 그 다음에는 일단은 나르는 것은 그죠? 땅 위를 기어가는 땅의 자동차 보다 5배나 10배로 빨라요. 왜 우리가 유럽 가는데 자동차 안 타고 가요? 그죠? 인기 타고 가죠. 빠르니까 그죠? 에어 택시, 비행차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고. 아,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건가요? 방금? 네? 자동차가 도로 위로 다니지 않아 가지고 텅 비어 있는 건가요? 예예.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디자인 할 때 그죠? 차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맵핑하고 있는 중에 도로를 맵핑하고 있는 도로를 맵핑해서 이제 사람이 안 보니까 기계가 다 그 전부 맵핑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구글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맵핑을 하는 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다 돼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자율차거든요. 사람이 모는 게 아니라 AI가 모는 자율차들이 돌아다니고 사람은 뭘 봐요 지금 잡지 보고 앉아 있죠. 그리고 얘는 오토 얘는 이미 네바다에서 그죠? 6년 됐어요. 6년이요? 네. 6년 동안 지금 트럭인데 무인 트럭 입니다. 운전수 없어요.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네바다는 전부 다 일직선 이에요. 도로가. 그런데 트럭은 이쪽에서 그냥 딱 하고 눌러놓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네. 얘는 사람이 지나갈 때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아 멈춰서 자기가 알아서. 네. 네. 그래서 자율차가 나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우선은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옵니다. 자동차가 많이 나오면 이게 우버 제 친구가 우버 많이 몰아요 미국에서. 네. 우버 회사액이 20% 주고 80% 지가 먹어요. 모는 사람. 이게 노동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ai가 뭐라요 사람이 없어. 그러면 20%만 떼서 걔네들 주고 가격이 무진장 싸집니다. 그러니까 택시비가 천원 했다가 그죠. 800원은 내가 먹던 게 사람이 없으니까. 2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차가 나오면 자율 택시가 무진장 싸진다. 그리고 자율차가 나오면 미스터 김 태워주고 미스터리 태워주고 얘들은 잠을 안 자니까. 화장실 안 가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주차장이 전혀 필요 없어. 주차장이 소멸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 그리고 내가 몰면 1,000원이었다가 택시비가 200원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몰면 2,000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해서 자동차 하나 사 가지고 주로 96% 세워놔요. 돈 주고 세워놔요. 주차비 주고 세워놔요. 이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동차 폼 젤라고 내가 아우디 뭐라 뭐라 이러면서 폼 젤데요. 요즘에는 비싼 자동차 몰면 아이고 저 놈이 빌려서 탄 렌트카를 타는 구나. 자동차 한 대도 못 살 놈이네 이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오히려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렌트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소멸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에어 택시가 오거든요. 저 뒤에. 날아다니는 택시가 지하주차장에 가 겠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서 지하에 들어가 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다 망합니다. 차고 개조품이 불고요. 도로의 차량이 10분의 1로 감소하고 뭐 등등 도로 문화도 변하고. 자 아까 헤드라이트가 필요 없다 그랬 잖아요. 조리개만 창 열면 돼요. 또 표지판이 필요 없어요. 얘들이 뭐 표지판 아 저 닭집 뭐 볶음집 뭐 이거 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우주선에서 위성 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땅값이 평준화가 돼요. 자율차는 사람이 사람은 전부 거기서 자고 있거나 뭐 하고 있고 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대에 밖을 내다보고 아 저기 사람이 빡빡하네. 아 저기다 가게 내면 진짜 잘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명동을 지나가면서 어 명동의 땅값을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그런데 내가 밖을 아니다 봐요. 내가 지금 명동 앞을 지나가는지 저기 뭐 횡성 앞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땅값이 평준화가 됩니다. 앞으로 땅값이 사람의 그 개념 의식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맛집 꼭 도로 변화할 필요 없어요. 얘가 위성에서 맛집을 딱 집어 가지고 찾아가는데 뭘 그렇죠. 차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렇죠. 차가 데려다 주니까. 많은 것이 사라진다 그렇죠. 자동차 뭐 금융도 사라지고 자동차 딜러도 사라지고 자동차 의회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 땅 오염 뭐 이런 것들도 크게 그런데 저희는 자동차는 우버하고 구글하고 아마존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현대 GM 뭐 이런 회사 다 망해요. 왜?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면 노조가 아직 방해하고 못 해요. 그런데 구글 애플 뭐 쟤들은 아마 구글 애플 아마존은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하면은 그냥 딱 팀 가져와서 만들고 또 아직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어디서 초빙을 해 가지고 현대에 데리고 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일자리 자기 일자리 날아가고 아까봐. 이놈을 막 음해해 가지고 그냥 못 살게 해서 이런 강대에 만드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 우체국 배민 이런 것도 사라진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페덱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열차가 너무 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열차가 되는데 택배 회사가 망하는 거죠. 택배 회사가 대부분 또 자동차 자율 택시를 할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 그래서 도심 탈출. 사람들이 전부 도심 탈출. 왜냐하면 땅땅땅 3시에 뭐 연대 삼성 간에 내가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수요일마다 지가 거기 가는데 뭐 내가 반드시 도심 근방에 연대 근방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도심 탈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변호사가 이제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통딱지 교통문제로 엄청나게 변호사를 많이 쌓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거나 교통 뭐 뭐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경찰이 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요리 세탁 이런 것이 이제 요리사 조리사 세탁물 이런 것이 전부 사라져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싸니까 그렇죠. 택시비가 천원 하다가 200원 하니까 얘를 시켜 가지고 요리 배달시켜요. 세탁물도 배달시켜요. 뭐든지 배달시켜요. 너무 싸니까 그렇게 간다. 뭐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거짓말 못한다. 바람 못 변다. 저 후에 위승이 다 내리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블랙박스처럼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AI인데 모든 차량이 AI인데 모든 차량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녹화하고 있는 거죠. 감시하면서. 자 이게 이제 공항 소멸 마지막으로 뭐 그죠. 앞으로 드론 택시 이런 게 나온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공중에. 공중에. 공항에다가. 네. 여기 뭐 8m에서 12m까지는 이거는 고속도로야 라고 만들어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현대 차만 다녀. 뭐 gm 차만 다녀. 이렇게 이제 이미 막 이걸 만들고 있어요. 누가 만들고 있느냐 하면 영국에서. 영국에서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해요. 전 세계에다가 드론 슈퍼 하이웨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것도 하기가 만들기가 힘들 거든요. 그죠.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죠.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나와서. 그죠. 처음으로 나르는 그림이 나온 거. 플라잉카가 나온 거. 1964년에 황금총을 든 사나이 007 영화 제임스 본드 영화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고. 여기 보여주면은 2010년도부터 사람들이 올해 2022년인데 2010년도 정도부터 자꾸 드론 택시 상상한 거예요. 나사가 한 거고. 이게 사람을 날게 해야 되겠다. 이게 드론이에요. 드론. 이게 드론이에요. 드론 개념이에요. 201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드론의 개념은 이게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가벼워요. 그래서 자동차를 날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자동차는 쇠로 되어 가지고 무거워서 2인승 1인승 겨우 해요. 그런데 드론은 아예 플라스틱으로 그죠. 그래서 나노 플라스틱 강화된 플라스틱이라서 10명도 태우고 50명도 태우고 태울 수가 있어요. 이제 2011년에 그죠. 처음 태우기 시작했고요. 2010년도에는 이거는 이제 그림이에요. 나사에서 이게 컨셉트라 그래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그림만 그린 거고 2011년 6월 30일 9월 5일 날 이런 게 또 나왔고 이게 조금 이제 크게 나왔죠. 2011년 11월 달에. 이제 실제로 그냥 이따만한 것도 그죠. 2015년에 15년 16년. 16년 이때 릴리엄이 나왔어요. 릴리엄 얘들이 지금 제일 큰 놈을 백인승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수직 상승 수직 하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항은 필요 없어요. 공항에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고 짜자 가는 사람은 아주 망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제일. 2016년에 시작한 거 볼로콥터라고. 이게 2항 2016년.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날아다니는 놈이 중국점이다. 2항. 2016년에 나왔고 앞으로 공항이 그죠. 소공항이 이렇게 일어나고. 에어택시. 일본 겁니다. 일본 거. 각 나라마다 있어요. 수줍기 해야죠. 2020년 3월 22일 날 나온 거고 그죠. 수줍기. 멋지죠. 수줍기 이렇게 나왔고. 이 2천 개가 나와 있어요. 2천 개. 2천 개. 그중에서 뭐 부풍만 만드는 놈 그죠. 엔진만 만드는 놈 다 있지만 이렇게. 호라이존이라고 얘는 수륙 양육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6인승 이거 대부분 4인승에서 6인승이 제일 많아요. 이게 여의도에 그죠. 빼빼로 날 날았는데 이게 2항입니다. 중국같이 가져와서 날았고. 2017년에 최초로 이제 2항을 그죠. 승리를 해줘서 날아요. 드론 택시가 날아요. 두바이에서. 얘가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수직 상승. 어디든지 그죠. 수직 상승 수직 하강이에요. 릴리움. 50인승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9명 태우는 거고. 이렇게 소공항 시대가 와서 지붕이 공항이 돼요. 지붕이. 여기도 지붕이고. 이것도 지붕이고. 그죠. 테라피지아. 이 놈은 자동차가 날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플라잉 카라 그래요. 드론 택시라 그러지 않고 플라잉 카라 그래요. 이렇게. 이거는 드론이에요. 이 놈은. 이렇게. BAE 시스템. VAE. 얘가 지금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 비싸요. 롤스로이스는 원래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DR7. 조비 에이비에이션. 존트 에어. 키리 호크. 대부분 여기 보면 2시츠. 3시츠. 5시츠. 4시츠죠. 4인승. 에어버스. 제일 비싸요. 2억 2천. 얘는 위로 붙으면 비행기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 이 이름은 팝팝이에요. 우리나라의 아반떼처럼 팝팝이라는 에어버스의 모델 종류는 팝팝 종류. 2017년 3월 15일날 오픈했어요. 에어로스페이스 X도 있고 4인승이고 얘도 4인승이에요. 얘는 러시아제입니다. 허버스. 러시아제. 벨플라이트. 엠브라엑스. 전부 미국. 이 사람이 단추를 올리면서 나라도 좋아하라고 했어요. 아까 두바이 왕세자. 5년 동안 무사고 오면 우리가 인정서를 줄게. 나라도 좋아. 허용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게 올해에요. 올해부터 두바이에서 인정을 받고 한 120종류가 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전략에 맞아서 기다리는 회사도 있고 얘는 날아다녀요. 볼로허브 이미. 볼로허브. 아까 여기 볼로허브를 타봤어요. 아까 용왕세자가. 워크호스도 있고 얘가 이항인데 이항이 1억 2천 이렇게 하다가 8천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전략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800만 원짜리를 만들겠다 앞으로. 그러면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옵니다. 이게 이거 타고 돌아다니면 5배 내지 10배로 빠르거든요. 이게 아까 이야기하던 릴리엄. 큰 거. 50인승 100인승 만들겠다. 릴리엄 아빠하고 타러 나가고 있어요. 지붕 위에서. 얘 릴리엄이고. 뿐만 아니라 제트팩이라고. 제트팩이 얘가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주 정부에 있을 때 얘를 만나봤어요. 착지 아주 스무스하게 하고 자유의 여신상 위까지 날아가고 누가 누가 빨리 달리나까지 했고. 이렇게 백팩을 메고 그죠. 얘가 데이빗 메이만이에요. 호주 사람이고. 이게 조종관이에요. 앞으로 내려갔다 뒤로 올라갔다 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서울시내는 8분 안에 다 돌아다닙니다. 8분. 얘는 3억 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뭐 3천만 원 자기 말로. 1천만 원 하면 자동차 사느니 이거 사겠어요. 어디든지 뭐 8분 안에 서울시내는 어디든지 8분 안에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로 그죠. 16차선 만들려면 이 빌딩 저 빌딩 다 부숴야 되는데 there is a lot more space in the sky. 하늘에 더 많은 공간이 있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전부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지들이 피해 가지고 가고 옥상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5차선은 일어났다. 감사합니다.